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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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어우 야 진짜 무서웠어 한나 한나 하나 둘 셋 넷 다 써요 야 너 여기 왜 있어? 나 지금 춤 연습해야 된다고 아 지금 새 몬스터가 와서 그래 어? 새 몬스터? 몰리? 프랭키? 아니 아니야 새 몬스터라서고 머미야 머미 미라라고 내 돈을 다 훔쳐갔어 뭐? 미라? 미라가 와서 돈을 훔쳐갔다고? 줄리안 안돼 어떡해 찾아서 없애야 돼 흠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지?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래 맞아 고스트버스터즈한테 전화하자 아마 도와줄거야 한번 도와줬었잖아 그래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나 너 전화번호 알아? 당연하지 내가 전화할게 그치만 네가 얘기해야 돼 알았지? 여보세요? 고스트버스터즈인가요? 저 줄리안 스미스입니다 네네네 몰리 때문이 아니고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새거에요 미이라요 미이라 예? 예?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네네네 저희 돈을 다 훔쳐갔어요 오신다고요? 네 네 지금요? 네네네 오세요 네 그럼 이따 봬요 예 오신대 네 와 이거 좀 봐 안녕 얘들아 우리 고스트버스터즈란다 오 그거 지금 뭐에요? 들고 계신거에요 아 이거? 이거는 고스트가 어디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기계란다 가까이 있으면 어디에 귀신이 있는지 알려주지 이거는 뭐에요? 이건 몬스터들을 잡는 용도로 쓰는 거란다 우와 멋져요 이제 어떻게 하실거에요? 우린 일단 집을 걸어다니면서 혹시 이상한 그런 기운이 감지되는지 볼거야 아 그 돈 훔쳐가는 미이라 좀 꼭 찾아주세요 그래그래 어디서 나타났다고 했지? 한 번 이상 나타난 곳이 있니? 뭐 일단은 찾아보도록 하자 가자 이쪽에는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아 다시 돈을 찾을 수 있겠어 줄리안 그러게 아 정말 너무 무서웠어 돈도 돈이지만 그러게 뭘 하지? 아 미이라 코스튬을 입고 또 오빠 놀래켜야지 일단은 자 이렇게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그리고 코스튬을 다시 입어야겠어 leave 한해 이렇게 하겠지? 좋아 완벽해 점침 comida 응. 이쪽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 안방에 있었다고 했니? 네. 저 줄리안 방에 있었어요. 제 방 가서 좀 한번 봐주세요. 흐흐흐흐. 놀래켜야지. 오빠 어딨지? 우후우. 우후우. 하나. 줄리안. 어? 언니 없네? 흠. 아. 코스튬 입고 있으니까 되게 덥잖아? 아휴. 그냥 집으로 다시 방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 일단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 1층엔 아무것도 없네. 흠. 나중에 다시 한나언니 돌아오면 그때 놀래켜야지. 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네. 흠.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없고. 흠. 진짜 이상해요. 분명히 미라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진짜요. 아. 저쪽에 있어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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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좀 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돈 훔쳐가는 미라요. 줄리안인가? 흐흐흐. 계속 놀래켜야지. 줄리안 오빠. 흐흐. 줄리안 저쪽에 있어. 봐봐봐. 흐흐. 어떡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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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없나? 응? 고스트버스터드네? 여기 왜 있지? 몰리랑 프랭키 잡으러 갔나? 준비됐어? 자 그럼 5 4 3 왜 갑자기 숫자를 세지? 드디어 잡는 거야 드디어 우리 돈도 찾을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미라도 안 봐도 돼 얘들아 집에 왔다 케이크 사왔다 응? 애들이 어디 있지? 3 2 음 핫초코도 있다 얘들아 얘들아 내려오렴 핫코코? 히히히 엄마가 핫초코 더 준다 에? 저거 엠마야?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쏘지 마세요 얘는 엠마예요 저희 동생이에요 가자 케이크 사왔대 엄마가 엄마가 핫초코 더 준다